안녕하세요. 굿모닝총학대 김유한 실장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에 제가 가진 차량은 아우디 A7 2세대 가지고 왔습니다. 아우디 A7 같은 경우에는 뛰어난 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고 디자인도 굉장히 예쁜 차량이죠. 복합연비는 모델마다 다르지만 9.5에서 13k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저희 매장에 현재 40대 정도 아우디 A7 2세대 매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차량 상태 괜찮고 가성비 좋은 차량들 8대 정도 추천해 드릴게요. 첫번째 차량은 50TDI Quattro 프리미어 가격은 7100만원 22년식 주행거리 21,000km입니다. 색상은 흰색 12월 5일에 매입된 차량이고요. 성년장관 보시면 용도 변경이력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노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22년식에 21,000km 저희 차량 보증 연장된 차량이고요. 엔진오일 요소수 쿠폰 두 장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상태도 너무 좋고요. 앨드업 디스플레이, 썬루프, 뒷좌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동 트렁크, 메모리 시트,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블랙박스, 하이패스 전부 되는 차량입니다. 22년식에 21,000km 저희 차량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은 50TDI Quattro 프리미어 가격은 5,900만원 21년식 주행거리 45,000km입니다. 색상은 흰색 12월 22일에 매입된 차량이고요. 성년장관 보시면 용도 변경이력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노유도 전혀 없습니다. 21년식에 45,000km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보증연장 5년 한 차량이고요. 최근 타이어 교환한 차량이고 S7 드레스업 빛반사 썬팅 전차주 병적관리 차량입니다. 관리 상태는 정말 좋아요. 차량은 지금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진이 몇 장 없지만 차량 상태 너무 좋습니다.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은 55TFSI Quattro 프리미어 가격은 5,590만원 20년식 주행거리 19,000km입니다. 색상은 검정색 12월 19일에 매입된 차량이고요. 성년장관 보시면 용도 변경이력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노유도 전혀 없습니다. 20년식에 19,000km 풀옵션 차량이고요. 옵션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겠네요. 전동 시트 되고요.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블랙박스, 썬루프, 앱업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전부 되는 차량입니다. 20년식에 19,000km 자,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은 50TDI Quattro 프리미엄 가격은 7,200만원 22년식 주행거리 10,000km입니다. 색상은 흰색 12월 15일에 매입된 차량이고요. 성년장관 보시면 용도 변경이력 없고요. 매원은 1% 너무 좋아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노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22년식의 주행거리 10,000km 시트 색상은 베이지 색상 이고요. 차량 상태 너무 좋고 병적 관리한 차량입니다. 자, 키 두 개 있고요.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뒷좌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되고요. 앱업 디스플레이, 썬루프, 전동 트렁크까지 있습니다. 자, 22년식의 주행거리 10,000km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은 555 TFSI Quattro 프리미엄 가격은 4,990만원 20년식 주행거리 5만 8,000km입니다. 색상은 흰색 12월 18일에 매입된 차량이고요. 성년장관 보시면 용도 변경이력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노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20년식의 5만 8,000km 보호미력도 없는 차량이고 키 2개 있는 차량입니다. 자, 20년식의 5만 8,000km 자,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은 555 TFSI Quattro 프리미엄 가격은 6,990만원 21년식 주행거리 17,000km입니다. 자, 색상은 흰색 12월 14일에 매입된 차량이고요. 성년장관 보시면 용도 변경이력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노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이 차량 신차 AS 기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1인 소유 차량이고 보호미력도 없는 차량입니다. 키 2개 있고요. 시트 상태 너무 좋네요. 자, 내비게이션 후반 카메라 어라운드 뷰 에듀프트 디스플레이 뒷좌석 결선 시트 통풍 시트 전동 트렁크 있습니다. 자, 21년식의 17,000km 자,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 차량은 555 TFSI Quattro 프리미엄 가격은 5,950만원 21년식 주행거리 5만 1,000km입니다. 자, 색상은 흰색 12월 22일에 매입된 차량이고요. 성년장관 보시면 용도 변경이력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노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1인 신조 차량이고 시트 색깔은 브라운 색상 키 2개 있습니다. 자,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외선 시트 통풍 시트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내비게이션 후반 카메라 어라운드 뷰 레드업 디스플레이 썬루프 전동 트윙크 있습니다. 자, 21년식에 5만 1,000km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자, 마지막 차량은 50TDI Quattro 프리미엄 가격은 5,490만원 20년식 주행거리 4만 6,000km입니다. 자, 색상은 파랑색 12월 11일에 매입된 차량이고요. 성년장관 보시면 용도 변경이력 없고요. 매원은 2% 정도 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누위도 전혀 없습니다. 자, 차량이 보면 볼수록 정말 디자인이 예쁘네요. 키 2개에 있고요.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내비게이션 후반 카메라 어라운드 뷰 외드업 디스플레이, 썬루프, 전동 트렁크 있습니다. 자, 20년식에 4만 6,000km 저희 재량도 추천드릴게요. 자, 이 시간에 이렇게 아우디 A7 2세대 추천해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정말 좋은 차량만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